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제1편 행복주택의 모든 것 어떻게 유익하게 잘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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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질문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계층별로 나누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가고는 휴학을 하는 경우에도 계속 거주할 수가 있나요? 휴학도 고려할 수 있죠. 군입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휴학입니다. 휴학은요. 원칙적으로 같은 대학생 신분이잖아요. 신청이 안 돼요. 군입대는요. 같은 남자로서 군입대 제대하고 복학하면 살찌 필요하잖아요. 신청 가능합니다. 군입대 심한 예외 조건이에요. 나라 지키고 왔는데 이거 해드려야죠.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대 후에도 행복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대학생으로 입주 후에 졸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학 졸업 후에도 지금 살고 계신 행복주택에 계속 살고 싶으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결론적으로 오케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대학 졸업하면 뭐가 돼요? 신분이 바뀌죠? 맞습니다. 사회초년생 즉 청년계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재계약을 하셔야죠. 재계약을 하시면 청년계층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쭉 조건에 맞춰서 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직장생활 하시다가 결혼하실 수 있죠? 결혼하면 뭐가 돼요? 신혼부부로. 네 맞습니다. 계층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혼부부에 맞는 계약 조건이 또 있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약서 작성하셔야죠. 계약을 또 작성하시면. 네 맞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쭉 살 수가 있으신 거예요. 새로 계약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 대상의 최대 거주 기간을 새로 적용받는 겁니다. 아셨죠? 간단하죠? 살 수 있습니다. 대학생 때 행복주택에 살았던 직장인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다시 신청할 수가 있나요? 아 이 질문. 위에 있는 질문하고 약간은 비슷한데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은 이미 대학생 때 행복주택에 사셨어. 나왔어. 그 다음에 다시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신청 가능하냐 이 질문이잖아요.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왜냐 원칙적으로 대학생인데 또 대학생으로 신청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분은 신분이 바뀌었죠? 대학생 신분에서 어떻게 청년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초년생이니까 청년 계층으로 다시 행복주택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파이팅입니다. 취업준비생 세대원도 신청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세대주가 아니면 무조건 행복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취업 전이어도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모두 청년 계층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 다 신청 가능하니까 빨리 빨리 신청하십시오. 재혼의 경우에도 출원 부부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재혼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간이 있어요. 기간. 어떤 기간이냐. 전 결혼생활 그리고 지금 결혼생활 신혼이죠. 합쳐서 결혼 기간이 7년 이내. 7년이 넘으면 행복주택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7년 이내면 행복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네. 오늘 행복주택의 모든 거 제 2편에서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궁금증들 많이 풀어지셨죠? 자. 이게 끝이 아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찾아올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건 계약과 거주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만날 거죠?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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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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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셔야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저도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많이 많이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